한 20% 조작을 한 것 같고요. 부산시 의회도 한 20% 조작을 한 것 같고 대구시 의회가 한 20% 한 것 같고 경기도 의회가 20% 한 것 같고 광주시 의회가 6%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18년 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국 차원에서의 그런 소위 광역시도 의회 장악을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대구 아마 본인들이 입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는 조작을 안 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한 6%를 조작 안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의 여러분들 이 과제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2020년도 3구 대선까지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작업을 했는데 항상 여러분 제가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2018년 지방선거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대통령선거에서 분명하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규모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조력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조력자가 필요한데 조력자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분이 2020년도 4.15 총선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이게 전산조작이라는 부분을 제보한 당사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제가 성함이나 이런 것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제야 고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제가 좀 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줬던 그런 일종의 전산 프로그램에 아주 정통한 분이 2020년도 그때가 아마 4월 한 마지막 주였을 겁니다. 마지막 주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아 이게 부정선거가 맞구나. 그래서 당시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모체에서 모셔가지고 설명회를 했죠. 몇 분을 모셔가지고 그런 재검표에 낯서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라. 이것은 분명히 부정선거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민경욱 전 의원이었고 민경욱 전 의원은 그 당시도 착하게 문제실상을 파악하고 있었고 다른 국회의 참여자들은 잘 어리두리 어리두리 이렇게 했습니다. 어리둥절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그 당시에 제가 소집했던 작은 그런 소모임에서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주 사이에 공병호 tv가 방송했던 내용이 많이 확산은 못됐을 겁니다. 워낙 탄압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이제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맹백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전투표 조작이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입증된 겁니다. 엄청나게 제가 볼 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 하니까 권역별로 후보별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 오차범위는 0에서 3%를 벗어나니까 이게 부정선거이다 이렇게 주장이 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야 고수가 결정적으로 기여한 그런 기여는 뭔가 하니까 소위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사용한 그 소위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선거를 조작해서 권력을 훔친 선거를 훔친 사람들이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조작 공식과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기 때문에 모든 공직선거에서 지난 5년간 실시된 모든 공직선거에서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조작된 사전 득표수에 대비해서 진짜 사전 득표수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밝히는 그런 긴 도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광주는 이렇게 표시가 0에서 3% 다 머무는데 왜 종로구는 이렇게 사전 득표율을 하고 당일 득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크고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냐 왜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고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뭘 했냐냐 특정 후보가 사전 득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몇 표를 얻었는지 얼마를 도덕질 당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낸 겁니다. 추정이 아니고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 작업이 지난 2주 동안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유튜브를 이룸 운영한 지 지금 2, 3년이 흘렸지만 가장 탄압이 심한 경우가 2017년과 2018년 자료가 유통되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겁니다. 누가 방해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현재하게 뭡니까 낮은 수준 정도에 그렇게 못 보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노골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실드를 친 것 방음악을 치는 것은 그만큼 이 정보가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뭘 처음 밝혔습니까 한번 종합편을 좀 이따가 한번 정리해 가지고 다음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번 종합편을 한번 여러분 총조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첫 번째가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엄청나게 조작됐고 조작률이 다 나온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조작이 은평군은 얼마를 했고 뭘 했고 다 계산된 거 아닙니까 몇 표를 도독질했는지 몇 표를 절도했는지 다 나온 겁니다. 계산을 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 교육감은 어떻게 도독질했는지 몇 표를 도독질했는지 다 나온 거죠. 그냥 추정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그냥 이거 봐라 너가 이만큼 훔쳤지 이렇게 이게 나온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여러분 댓글창을 보시면 제가 다 정리해 놨을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여러분들 다 서울시 부산시에서 얼마를 여러분들 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훔쳤는지 생각보다 훨씬 표수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전국 평균이 한 12%를 훔쳤을 것이다. 그게 아닌 겁니다. 훨씬 숫자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제 대야 고수가 딱 마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뭘 시작했습니까 그 다음 여름 시작한 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 다음 시작한 것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대구시장 선거 다 조사를 한 거죠. 전국의 도 및 광역지자체 단체장에 선거를 해보니까 여러분 2018년 선거에서 다 훔친 겁니다. 조작률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검증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무슨 작업을 3차례 걸쳐 실시했습니까 25개 서울구청장 가운데 24개를 여러분들 훔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구청장 선거에도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작용시켜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구청장을 조작했다는 것은 전국의 시군 군수들을 대부분 조작했다는 것이고 그 작업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그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여러분 뭘 했습니까 서울구청장 선거를 5일간에 걸쳐가지고 25개 권역 가운데 10군데의 권역을 정확하게 여러분 뭘 했습니까 서울구청장을 다 도덕질한 걸 찾아낸 겁니다. 서울구청장을 다 도덕질한 겁니다. 확실하게 도덕질한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도덕질했습니까 이게 도덕질한 최종 보고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덕질했느냐 조작률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 모두 다 조작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표수까지 나옵니다. 5254표 종로구청에서는 5254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도봉에서는 8790표를 도덕질했고 중구에서는 멈리가 4347표를 도덕질했고 용산구청에 7875표 도덕질했고 강남구청에 2604표를 도덕질했고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략한 것이 바로 뭔가 아니까 네 번째 작업으로 바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울시의회도 도덕질했을 거다. 조작 프로그램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니까 프로그램만 팍 돌리면 되니까 했죠. 조작률만 집어넣으면 딱 나와가 이러면 다 당나귀 바뀌는데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서울시의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두 군데 서초구하고 강북일 제일 1투표소 해보니까 아 조작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 어디까지 확장했느냐 오늘 확장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전국의 시의회를 다 조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 결과가 오늘 이겁니다. 2018년도 도 및 광역시의회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서울시의회 20% 전국의 한 20%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것은 광주시는 아주 마일드하게 소프트하게 여러분 조작을 한 거죠. 6%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고 이제 뭐를 내가 생각하게 되는가 이제 그동안 가졌던 모든 아쉬움과 궁금함이 다 해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례성 사건이 아니고 2017년 5월 9일 날 시집했던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던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도 3.9 대선 5대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관류하는 공통점이 착하게 나오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는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장에 갔지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 겁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선거든지 간에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투표소 레벨에서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구 선거나 그런 거 보면 400대 제로 500대 제로 43대 제로 27대 제로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대 제로 수백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종로구 10개 동 예를 들어서 49개 투표소 청운동 제1 투표소 청운동 제2 투표소 청운동 제3 투표소 다 같은 투표소만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승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종로 1동 1 투표소 에 30% 조작 하고 종로 1동 제2 투표소 에 30% 도작 하고 종로 1동 3 투표소 에 30% 조작 하고 종로 1 투표소 에 4 투표 30% 도작 하고 다 조작 하기 때문에 항교안이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항교안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도 이길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프로그램과 조작을 하기 때문에. 철동같이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만 여러분들 집중했던 그 시각에서 여러분들 대선을 넘어서 2017년 문재인이란 사람을 당선시켰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다 아우러져서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들은 조작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것을 사전 투표 참가 인수에 적용해 가지고 조작률을 조절하면서 5대 공직선거에 모두 다 선거를 조작했고 투표를 훔쳤고 권력을 훔쳤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현직 국회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 대전 지금 국회의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 김진표 의원 조정식 의원 국회 부의장이 되려고 하는 김영주 솔령등포 갑 의원 검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킨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자 대전중구 의원 최강욱 의원 김용국 의원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대통령이 최척권인 윤건영 의원 당대표를 역임했던 송영길 의원 이상호 의원 윤호중 의원 모두가 다 뭡니까 사전 투표 조작에 연루가 된 겁니다. 172석 가운데 민주당에 여러분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민형배 의원의 광주광역시 출신이죠. 양향자 의원의 광주광역시 출신이다. 송갑석 의원의 광주광역시 출신이다. 광주광역시하고 전남 전북을 제외한 172석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사전 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가운데 송영길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당 국회의장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진표나 이상민이나 그 다음에 조정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일 투표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무난히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국 기반이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작 프로그램은 김진표가 누군지 이상민이 누군지 조정식이 누군지 별로 케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조작을 하는 겁니다. 사전 투표 선거 결과는 국민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결정한 겁니다. 그 사실이 지난 한 1, 2주 사이에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세상에 확실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에 저항할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선관위의 조사권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나 의식하고 본인의 정치적 경력을 의식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발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례가 이번에 노태학 시민 신임중앙선거관리원회 위원장의 여러분 청문회에서 단 한 마디도 뭡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안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섯 번의 여러분들 내란지에 버금갈 정도의 사건이 터졌고 그것을 침묵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전혀 안 씁니다. 다만 기대를 좀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신 있게 문제를 추리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기대를 걸지만 그 사람이란 것은 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비겁한 정치인들과 비겁한 언론인들과 사악한 일부 정치 집단들과 그리고 사악한 일부 공무원들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2018년 유일삼 지방선거에서 시장, 구청장, 광역시 의원 선거는 지역구별로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되었고 계열과적으로 사전투표 조작 및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2018년 지방선거뿐만이 모든 선거가 다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까지 입력 변수는 조작률만 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작이 쉽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심의 사전투표 독려할지 한번 두고 보죠. 이번에도 사전투표 독려를 하면 정말 정신이 나가거나 맛이 간 인간들입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조작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슬픈 사실은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선거 결과는 후보별 득표수나 후보별 득표율은 조작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것이 투표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투표자가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2018년 시의회, 서울시의회, 대구시의회, 광주시의회,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여러분들 소위 시의회의 의원선거는 거기서 적용됐던 사전투표 조작은 문재인 정권하에 나머지 모든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두고 뭘 그렇게 자꾸 시간을 투입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세상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조작 공식,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음 시작 전부터 추적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말 의병활동과 마찬가지로 제야에 계시는 제야 고수분께서 이렇게 참 심혈을 기울여서 검증을 해 줬기 때문에 이를 비로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의 실체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선거가 대한민국 선거들이 다 도둑질 당했고 특단의 조치가 시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실시되던 그런 6월 1일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선거가 여전히 위험하고 위태롭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참담한 상황이죠.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세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으로서는 용납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586 운동권 정치 세력들과 그들로 구성된 일정한 정치 세력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부정하고도 이렇게 대로를 할부하고 다닐 정도 되면 우리가 살인범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사기범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 남용죄를 범한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억의 여러분들 시세차익을 이렇게 먹고 튀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것은 기강이 있고 깃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없는 나라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한 아가씨가 무슨 택시의 나이 드신 분을 막 발로 차고 했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2년 3년간 얼굴 뻔뻔히 쳐들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할부하는 세상에서 아가씨가 좀 술을 먹고 그냥 할아버지를 때렸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과의 치열한 교전 중입니다. 부정선거 세력들이 계속 한국을 제압하게 되면 그들이 그냥 공직선거만 제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도 다 지금 부정으로 점철 있지 않습니까? 콜떼기니 폰떼기니 해가지고 ARS 투표는 조금 덜하지만 소위 모바일 투표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지금 부정으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깊게 인식하시고 정말 사전투표 결과는 국민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 5년간 강행하고 그리고 재미를 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온갖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잡사는 소리를 여러분 오늘 이제 일요일 저녁에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또 내일은 여러분들 예고해드린 바대로 서울시 구청장을 장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지방자치단체장들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거의 이제 완결이 될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그냥 훔쳤구나 그 부분을 당분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이 마치게 되면 그 방송을 중요한 내용들을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주변에 단톡방이나 이런 데 좀 많이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어치고 나라가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여러 현황 가운데서도 이 심각한 그런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